여기는 대진바닷가 기수역 입니다 이거 수건이 동환이 회장님 사명아우 저기는 누구야? 저분은 누구야? 저분은 누구야? 지금 사도가 워낙 셌어 오기가 간간히 숭노랑 사이로 오기는 하는데 사도때문에 맞바람에 투망치기가 좀 거시긴 합니다 위쪽 두vre struggle 야 구앞에 뭘 치고 쓰면 뭘 치나 잡아 야 구앞에 두마리 세 마리 던져봐 던져봐 저 되돌아가잖아 더 왔어? 더 왔어? 들었어? 야 세 마리 왔어 한 마리 나오고 한 마리도 왔나보다 드디어 첫 개시 미삼명수망사 숭어 한 마리도 왔어 숭어 어 뭐야 이거 농어네 농어 농어네 농어도 왔다 농어 야 북미 숭어 보고 쳤는데 왜 농어가 도와? 숭어는 바로 앞에 있고 앞에 있는 고기는 못 닿고 멀리 도와 농어가 도왔습니다 오우 빵빵하네 와 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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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야 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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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어